한국 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부여군은 충청남도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2019 생생문화재 사업 제1회 부여 문화스테이를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부여읍 중정리 여흥민 씨 고택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 스테이는 부여 문화학, 건축학, 사학, 고고학, 역사콘텐츠학과 관련 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2박 3일 답사 및 문화재 활용 워크숍으로서 참가자들은 고택에서 함께 2박 3일 동안 지내며 군에 소재한 문화유적을 답습하고 군내 문화재를 소재로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발표함으로 부여군의 위치 소재한 문화재를 알려 활용하기 위해 방안을 도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참여에는 상명대와 한국전통문화대의 재학생들이 참석해 부여군 문화유적을 찾아봐야 하는 이유를 명승유람도 놀이로 제작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여군 관련자는 학생들의 브레인스토밍, 기획, 제작을 거쳐 탄생한 명승유람도 놀이는 대학 교수, 문화재 전문가, 문화재 활용기관 소속 연구원 등 전문가 평가와 자문과정을 거쳐 추후 부여군의 지역 문화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기를 크게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